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3일이네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고 대문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큰 이슈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발언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막말 그 건에 대해서 아마 서구권 보도로는 처음으로 보도를 한 AFP통신 전문 기사 전체를 한번 번역을 해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사 전체를 또 보면 어떤 서양의 관점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는 시각 거둘 방식의 어떤 비판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번역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미국 모닝 컨설턴의 22개국 정상 지지도 그 중에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cbs 뉴스의 제목인데 AFP통신에 그 보도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기 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이제 좀 막말을 했다는 거죠. 미국 의회와 미국 바이든에 대해서 이것이 큰 이슈가 됐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번역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애매하다. 맥락이 이런 부분도 단어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핫마이크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드문 일이지만 미국이나 서구 정치에서 좀 흔한 일이죠. 워낙 미디아 기자들하고 언론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이제 생각보다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 거죠. 즉 정치인들이 이렇게 주위에 마이크가 없는 줄 알고 또는 꺼진 줄 알고 그냥 사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언론을 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지칭하는 단어가 핫마이크입니다. 이런 단어가 별도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중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서구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과 서구의 관점이 있죠. 각각 다르게 대응해야 되고 우리의 관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보는 우리의 눈이 있고 우리의 보는 지표들이 있는 거거든요. 서구가 보는 그들의 정치 상황에서 보는 지표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하고 서구에 대해서 대응을 좀 달리하고 아니면 그 절충안을 절묘하게 했어야 되는데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번역 말기에 자 이거 원문은 링크를 끌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문에 표시를 안 했고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번역을 했고요. 당연히 제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군데군데 필요하다면 멈추고 제 또 느낌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역대급 낮은 국정 지지율에 고심하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이 핫마이크에 잡히며 또다시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정치초년생 이유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데 수요일 현재 21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60억 달러를 약속한 글로벌 펀더 사진 촬영 행사에서 바이든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 이 발언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심상치 않죠. 처음부터 꼼꼼하게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널리즘 언론의 관점에서 중심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비난 요소를 끌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언론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거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우리의 많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 훨씬 더 세련된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는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양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좀 들쭉날쭉해요. 잘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훨씬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올라와요. 아직까지는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나라의 것들은 섞여 있는데 언론은 그 중에서 아직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시작에서부터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방주를 비난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 팩터를 어떻게 나열하냐. 저널리즘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표현을 했죠. 이게 워딩 그대로입니다. 우리 공동취재단이 합의한 제가 보기에는 합의했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언론사가 보도하느냐는 언론사의 몫이었겠지만 이 영상은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뭐랄까 자막은 거기에 같이 따라간 수많은 언론사들의 합의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그걸 누가 보도하는지는 국내 데스크의 몫이었겠지만 자 이거를 이 말을 한 것이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How could Biden not lose their faith if this is more F들라는 단어를 썼고 Do not pass it in Congress. 그래서 이걸 절묘하게 저는 잘 번역했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의 어감 우리나라에서 쓰는 막말 소위 말하는 욕설의 어감하고 영어권에서 쓰는 욕설의 어감이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상당히 번역을 저는 적절하게 잘했다고 봐요. 단어를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lose faith이라면 그냥 통상적인 말이고 어떻게 보면 막말로 보기 어려운 것인데 앞에 이제 dm자를 붙이면서 어감이 상당히 비슷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F 단어를 쓴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도발적인데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이제 XX 앞에 더 화가 나면 접도가 붙는 경우가 있죠. 강조하면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F 단어 앞에 더 화가 나면 더 앞에 붙이는 말들이 있죠. M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F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다. 적절한 번역이다. 적절하다는 뜻은 그 느낌에 전달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고 행사장을 떠나며 윤희 보좌진에게 한 이 말이 동영상에 포착이 되어서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급속히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은 개시 몇 시간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참고로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500만 조회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죠. 또 그 XX가 목요일 한국 트위터에서는 트렌드 순위 1위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은행은 그 국가의 존엄이다. 이 동영상이 남기신 댓글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댓글 가운데 하나를 또 집어서 번역을 하는 또 꼼꼼함을 또 보여줬어요. 전체 구성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 물론 수많은 댓글들이 있고 이 동영상에 500만 명이나 봤는데 댓글이 몇 만 게 달렸겠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뽑았죠. 이게 대표적인 거에서 대개 어떻게 보면 대개 외진 소수의 의견을 반응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기자들은 이때는 기자들의 자유도가 있는 것이죠.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민의 이름을 빌어 말을 빌어서 한국민이 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그런 댓글을 삼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해서 하는 거죠. 내국인들 한국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비난한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난의 강도를 더 높이면서 외국인의 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양인의 입에서 눈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 그 말을 내뱉은 당사자가 더 고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부분도 살짝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문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은 바이든이 글로벌 펀드에 미국이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60억 달러 그 이야기입니다. 사겠다는데 저게 과연 될까?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끝인데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적인 표현으로 이 펀드는 20년 전 에이저와 결핵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인데 지금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중요한 안보 동맹국이다. 핵무장을 한 북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2만 7천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의미가 따라붙고 있는 것이죠. 검사 출신인 윤에 대해 정치평론가들은 윤이 첫 한 달 동안 취임 후 동안 끊이지 않게 실수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 시기는 언론과 새 대통령의 흐름은 기간이다. 그럼에도 비판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24%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올라 32% 정도다. 그거는 국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 즉 리얼미터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갤럽 같은 경우는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모닝 컨설턴는 20%죠. 20% 19%, 20%, 21% 이거는 높은 수치를 인용해 준 것 같아요. 이 기자가 전임자인 문재인은 같은 시기에 70% 정도의 지지율을 누렸다. 윤은 취임부터 52% 정도의 지지율이었다. 막말 발언 며칠 전에는 교통체정을 이유로 영국 여왕 조문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방어하느라 진 땀을 빼고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이제 더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사안이 오히려 묻히고 있는 그런 참 진기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죠. 지난 8월에는 미 하원의장 펠로시가 대만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혼란스러운 대응으로 비난을 산 바가 있다. 만나지 않았고 만나지 않는 과정이 상당히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서구 언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깊게 생각한다. 펠로시와 미팅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룬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시길 바라고 댓글은 뭐야 영상은 관련된 영상 하나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의 비판적인 세력들은 이 막말 논란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은 미 의회를 폄하하는 이런 막말은 외교력 참사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의 대통령 실은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AFP에 답하지 않았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은 사실은 깔끔하게 이게 방송을 탔네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가 종종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핫마이크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구 사람들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오픈되어 있어요. 유연해요. 단, 물론 우리 정치권에서의 정치 지도자의 등록을 볼 때는 훨씬 더 심각하게 보죠. 그것 자체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절대 우리의 기준이 서구의 기준보다 뭐 더 엄격하다 경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더 높은 지도자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훨씬 나름대로 중요한 우리 아이덴티티고 그것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이거는 서구가 보도한 문제고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서구 사람들의 시각에 맞게 이걸 또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어차피 물이 엎질러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습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국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의 제일 깔끔한 방법은 돌아서서 바로 사고했었어야 돼요. 방송을 탔을 때 그러면 절대 이만큼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예요. AFP가 이런 기사를 송구하지도 않고 이것을 CBS라는 미국의 MBC나 KBS 같은 곳이잖아요. 이것을 받아서 기사를 퍼뜨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블룸버그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경제지 매일경제 같은 곳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깔끔하게 바로 해프닝이었다. 미안하다. 당연히 내 본심이야. 당연히 아니다. 바이든 얘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미국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천억 원 이상이나 내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나의 말실수였다. 돌아서서서 사과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사를 안 탔을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건 우리나라의 문제고. 그렇지만 지금 만큼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깔끔하게 사과했으면.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을 제가 쓴 겁니다. 우리 속담이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까지 도문해서 사고가 더 커졌어요. 15시간이나 고민한 끝에 나온 답변이 이거예요. 부인한 거죠. 말도 안 되게. 뭐라고 했느냐. 김원회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네요. 국회에서 성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 즉 말을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도 없고.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뭐냐면 이건 미국에 대한 변명이거든요. 우리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대한 수준은 이걸 넘어서요. 왜 우리하고 미국을 다르게 대접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면을 세우기 위해서 왜 우리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느냐.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말 잘못한 것이고 이들의 정치가 오래된 정치다. 옛날 수십 년, 1, 20년도 아니고 수십 년 전. 80년대 이전의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고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강하게 각인되게 만들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면 벌써 잊어버리고 다른 이슈로 넘어갔을 텐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참 큰 한계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바이들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했죠. 밑에 기자가 질문한 것 같아요. 우리 국회를 향해서 한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벌써 이슈가 됐죠. 우리 국회는 XX라고 불러도 되고 미국 국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우리한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이걸 훨씬 초월하는 수준에 있어요. 그냥 사과하면 끝날 일을 호미, 가래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를 하면 이 말이에요. 기자들이 나름대로 합의해서 몇 백만의 사람들이 봐서 확인한 내용, 거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토를 다는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 자막이 잘못됐다는 토가. 그래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 내용을 15시간의 고민 끝에 국민 몇 백만이 본 그 동영상에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이 자막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라고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 취재진 전체를 무시하는 거고 우리 국민 전체의 귀를 잘못듣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을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살펴보고 정리하는 과정에 벌써 1, 200만이 조회수가 늘었어요. 홍보수석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동영상에 달려가서 그 말을 계속 확인해 본 거예요. 자기 귀가 잘못됐는지 그런 과정에서 300만 정도에 있던 동영상의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선 거예요.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도 아니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 거예요. 참.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요성길 대통령의 기지율 미국 모닝 컨설터 여론조사 기간이고 제가 여러 주째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22개국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9월 22일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주일 이동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나와요. 매일매일 나오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공개를 할 때는 그 날짜의 지지율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이 22개국 정상 중에 22위고요. 이번 주에는 2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7주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19% 20, 21, 20, 19, 19, 21이 됐어요. 최저점에서 횡보세를 보인다. 이런 해석이, 이런 분석이 제일 적절할 거예요. 이 숫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 지지율 22개국 나라 중에 지금 최저 지지율이고 이거보다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 이런 돈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해프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외국 출장 가서 다음 주에 어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일주일간에, 지난 7주간에 패턴을 봤을 때. 그 사이에 위에 게 지금 한국갤럽이고 밑에 게 리얼미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한국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지난 한 7주간, 6주간 비슷한 기간이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의 모닝 컨설터 여론조사하고 같은 기간 동안 한 주를 빼고 한 주죠. 한 주를 빼고는 좀 더 20% 떼었어요. 지금 마지막에 28% 이게 지금 현재와 비슷한 시기가 겹친다고 보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7%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리얼미트는 딱 한 주 빼고 나머지는 지금 30%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닝 컨설터와 겹치는 것으로 봐지는 9월 2주째는 34.4%예요. 가장 최신계. 지금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그마치 13.4%가 차이 나죠. 모닝 컨설터하고. 그래서 보면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그렇게 활발하게 보도를 타지 않은지는 체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미터 것을 주로 신문에서 언급할 때는 주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것을 보여주는 건데 미국 조사기관의 지지율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큰 차이죠. 그래서 외국 정상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44%가 나와서 저때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0% 초중반을. 반면에 이 큰 문제가 발생한 곳은 기시다예요. 우리 옆나라. 38%로 시작했는데 지금 28%, 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림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노란 동그라미 표호로 표시한 구역을 보시면 최근 몇 주간에 급격하게 내려간 걸 볼 수 있어요. 한 달여 만에. 이거는 일본의 총리를 쉽게 쉽게 바꾸는 일본의 정치 구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지율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가 같은 경우는 35% 정도 되면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그 정도 되면 수상이 교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나베가 없는 상황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기시다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고 다음 주자가 툭 튀어나올 만큼 지금 자민당 내가 안정되지 못하다. 이런 걸 언급을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31%고 맨 마지막에 31%예요. 어제 그제 그제는 이게 27, 28%였어요. 마지막에 올라온 게 보이점이 되어 풀어버려요. 일본은 마이네즈 신문에서 월간 조사를 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주간 조사를 하는 거죠. 이 모닝 컨설턴은 하루에 한 번씩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그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마이네즈 신문의 월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그것을 이 모닝 컨설턴의 데이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난번에는 일본 거보다 모닝 컨설턴 데이터가 더 높았어요. 지지율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고가 되는 거죠. 미국 건 어차피 비슷해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하고 미국 내. 그래서 우리는 모닝 컨설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국내 여론조사 기관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공신적인 자료인가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한테는 조언 크로스체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한 번 볼게요. 국내 언론에도 기시다의 지지율에 대한 기사는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한겨레신문에서 며칠 전에 보도한 거예요. 기시다 지지율 20%로 급락 20%돼서 지금 우리 조사에 따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많은 리얼미트에서는 30% 초반이니까 기시다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보다 낮아요. 그래서 29%로 나왔다는 거죠. 우리 리얼미트는 지금 33% 그렇잖아요. 우리가 5% 높아요. 그러면 모닝 컨설턴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21%고 기시다는 31%예요. 10% 차이로 기시다가 높아요. 이 마이니지 신문의 조사는 9월 17, 18 양일간 약 1,000명 숫자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는 한 3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3일 정도 그래서 일본과 지금 우리는 방식이 비슷한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틀간 약 1,000명을 조사했죠. 했는데 이런 조사가 있고 29% 나왔고 한 달 새 7% 하락했다. 대폭 하락하는 건 맞죠. 29%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모닝 컨설턴트는 이 기간에 얼마가 나왔느냐 27, 28%가 나왔었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22일 21일 때 31%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발표하니까 일주일 이동평균을 이용해서 그래서 거의 1% 상관으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마이니지의 조사 결과와 미국 모닝 컨설턴트의 조사 결과는 1% 차이예요. 한 달 전 것도 보면 한 2% 차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에서 많이 조중동에서 많이 인용하는 리얼미터는 하고 모닝 컨설턴트는 자그마치 13%, 14% 차이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의 지지율은 모닝 컨설턴트와 그 외 타 조사기관에 여론조사가 일치해요. 그러면 일본과 미국의 정치 위반자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이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으면 그래요. 최소한 미국과 일본은 미국은 여러 가지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게 많고 일본은 마이니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달째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모닝 컨설턴트가 그러면 미국, 일본은 비슷한데 결과가 본인들 국내의 다른 조사 결과와 한국만 지금 10% 이상 많게는 13, 14%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여론조사 기관도 모닝 컨설터를 제가 주마다 다루는 이유는 교차 검증을 받는 시험대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주는 괴리가 주는 괴리감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누구로가 맞고 누구가 틀리다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간파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이 자기 지도자를 평가하고 또 지도자가 본인이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보가 양쪽으로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여론조사가 여론을 진짜 잘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너무 낮게 나오거나 너무 높게 나오게 되면 수많은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헛되이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악화되는 사태를 미리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히 여론조사 기관의 잘못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의문의 예지가 많이 있다. 이 교차검증을 통해서 봤을 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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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